전쟁 기념관 전쟁 기념관 전쟁 기념관 전쟁 기념관 안녕하세요. 전쟁 기념관 우리말 전문 해설사 이정선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의료진인데요. 전쟁터에서도 나보다는 동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 온라인 전시회설에서는 전쟁 영화 속 의무병에 대한 숨은 그림을 찾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한 장면인데요. 전쟁터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자마자 누군가 뭐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나요? 메딕 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네. 의무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터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급하게 의무병을 찾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완장을 차고 나타난 의무병은 응급치료를 합니다. 의무병은 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군인으로 제네바 조약에 의해 아군과 적군을 구분 없이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병은 중립적 의료행위를 하는 군인이므로 적이라 하더라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병은 자신과 자신이 치료하는 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총과 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영화 핵소고지의 한 장면입니다. 전투에서 방금 돌아온 의무병은 전투에 나아갈 의무병에게 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적십자 완장과 철모를 벗고 일반 철모를 쓰도록 조언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투상황에선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의무병은 제네바 조약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드물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기간 전 세계 16개국은 우리에게 전투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자국의 군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의무부대를 편성했는데요. 이렇게 의무부대 편성한 의무병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에서 나 아닌 동료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전쟁기념관 3층 UN 참전실 곳곳에는 의무부대의 참전을 알 수 있는 의무대 목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시된 목표의 문양을 보시면 지팡이에 뱀이 감겨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문양은 그리스 로마 신앙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양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헤르메스의 지팡이 카드세오스입니다. 두 마리의 뱀이 감겨있죠. 어떤 문양이 맞는 걸까요? 처음 의무 관련 문양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02년 미국 육군 의무부에서 차고로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지금은 두 문양이 모두 의무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의무 사령부에서도 헤르메스의 지팡이인 카드세오스를 의무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의무병은 적십자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은 육군과 달리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즉, 해전에서는 아군과 적군이 섞여서 전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연평해전의 고속전 같이 소규모 선박에서는 의무병이 의무 이외에 예를 들면 기관총 사수와 같은 다른 임무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장이라고 쓴 철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화 핵소고지 중간에는 의무병이 적군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 전쟁터에서 의무병은 총을 들고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살리는데 그리고 때로는 적군을 살리는데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번 온라인 전시회설에서는 전쟁 영화 중에 스치고 지나가는 의무병에 대한 숨은 그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전쟁 중 의료행위는 이게 다일까요? 다음 해설에서는 6.25 전쟁 중 의료지원국의 적십자 병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전시회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전문 해설사 이정선이었습니다. 의무병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린다리입니다.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뭐든지 대신해주는 린다리입니다. 여러분도 대신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은 의무병이 가지고 다니는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의무병 가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병 가방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기념관 지하 제1수상고에 왔습니다. 이 철문을 열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문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의 철문이 있습니다. 의무병 가방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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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의무병 가방을 찾았습니다. 저는 인물을 반지기 위해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이제 종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싶어하는 의무형 헬멧이 있습니다. 혹시 다 보이시죠? 저는 상상장판인데 의무형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6.25 전쟁 때 진짜로 사용되었던 가방이라고 합니다. 많이 낡은 걸 보니 굉장히 소중히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지금 애채용 약품과 애채용 약품이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약품은 아마도 상처에 뿌리는 지혈을 위한 약인 것 같고요.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전쟁영화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 몰빛인 것 같습니다. 의무형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주와 군대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의무형이 사용하는 목숨 보다 소중한 가방을 같이 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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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